와 재현아 그 점은 뭐야? 우빈아 안녕하세요 무대야 섹시하다 이좀훈 잘생겼다 진성훈 잘생겼다 와 정호 오빠 정호 오빠 정호 오빠 원팀 막방 화이팅 정호 오빠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우리도 줘 아 섹우 오빠 하나만 던져주세요 하나만 던져주세요 진성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재현 오빠 좋아 재현아 섹우 오빠 사랑해 이러한 얘기도 이 워싱턴